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온앤오프의 유입니다 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잔단을 맞추거나 몸을 움직여 뛰너는 동작이라고 나오는데요 지나가며 맞추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다 춤이라고 생각하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퇴근길에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은 퇴근길 춤이고요 찌개를 만든다고 채소를 살 때 탁탁탁탁 서는 비트와 규칙적인 움직임도 춤이죠 찌개 춤이라고 할까요? 사람마다 매일 반복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춤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춤을 추셨나요? Station Z, U의 Night Flight 스테이션 제트, U의 Night Flight 첫 곡은요 오늘 게스트분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온앤오프의 소행성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유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다 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즘 또 추우니까 이렇게 밖에 추운 날씨에 밖에 있으면은 이렇게 뒤꿈치를 들었다가 또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저번 주에 저는 마룬파이브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근데 공연이 너무 좋아서 지금 아직도 요인이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지금 집에서 노래를 들면서 혼자 춤추고 그러는군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1427님께서 전 오늘 너무 추워서 탭댄스 쪘습니다 아 제가 방금 말한 거네요 탭댄스 다 추우니까 추게 됩니다 5827님께서 음악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리듬 타는 유 기자님 역시 춤장인 우 927님께서 저 퓨즈는 오늘 최연씨를 환영하는 춤을 추고 있어요 사랑해요 WM만네 애기들 오우 오우 내려간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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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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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2914님께서 유 기자님과 채부 기자님이 함께하는 오늘 너무 기대되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닝부터 춤 이야기를 한 이유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이돌 춤짱 이제는 솔로 가수로 선건적인 데뷔를 마친 이채연 씨와 함께합니다. 채연 씨에게 궁금한 점 요청 그리고 환영 인사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샷8910 짧게 쓰면 50원 길게 쓰면 100원 콩음 의료입니다. UN Night Flight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깐요. 함께 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온앤오프의 유입니다. 저승전 Z 하나를 짓고 있는 여기主 누구야? 우리 회사에 춤장이 새로 왔다는데 누구야? 난데? 니가 깃털이냐? 오리털이야? 구스냐? 나보다 잘 추냐? 그냥 가라 어허 나 무시하는 거야? 안되겠구만 옥상으로 따라와 난 진짜 따라간다 두고 봐 혼내줄 거야 춤으로 혼쭐 내주더니 이제는 솔로 가수로 노래로 혼출되고 있는 분입니다 러블리 드러큘라 이채연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채연 씨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로 가수로 돌아온 이채연입니다 오우 오우 좋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사실 이렇게 전대말로 얘기하는 거는 어색하긴 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활동을 마치고 이제 팬사인회와 이제 장간간이 이제 스케줄을 또 소화하면서 쉬면서 시험시험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게 마지막이 본 게 언제죠? 여름 전인가요? 네? 진짜? 우리 레슨할 때가 마지막이에요? 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연인지 또 말씀드리면 어 일단 동갑 동갑이죠? 동갑으로 하기로 했는데 동갑이죠? 일단 동갑 동갑 네 동갑이고요 저희가 이제 jrp 연습생 때 네 만났고 그리고 14년도에 우리가 또 만났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8, 9년? 8년 정도 네 8년 정도 되는 또 친구입니다 네 또 사연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바니라 라떼님께서 채연이와 유토가 2014년부터 무려 8년 친구라는데 데뷔 전 앱서드나 어릴 때 첫인상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첫인상 첫인상 어떠셨나요? 저요? 네네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트와이스의 모모 언니랑 그 유토씨가 댄스 배틀을 프리스탈 댄스 배틀을 하는 게 첫인상이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두 분이도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두 분이도 프리스타일로 배틀을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완전 뒤집어졌는데 저 아 그래요? 네 그게 첫인상이다 네 좋습니다 반대로 저는 일단은 뭔가 딱 그런 장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존재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뭔가 활발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나이가 어렸으니까 맞아요 저도 활발했고 되게 말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더 더 지금보다 더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다람쥐러버님께서 일본에서는 3월생까지 빠른 생일로 친구 친구다 생일로 친다고 알고 있는데 유 기자님과 채채의 호칭 정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호칭이 그냥 그냥 뭐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JYP 때 우리 댄스팀 하면서 아 네 네 맞아요 그냥 친구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어 그러게요 또 제가 99고 또 채원씨가 빠른 공공 네 맞습니다 빠른 공공이라고 꼭 빠른을 붙이고 얘기를 하다구요 그래가지고 어 예전에 한번 그 나이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어 근데 공공이었어? 막 이러면서 어 그러면은 동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이렇게 친구로 지내왔는데 중간에 제가 오빠가 되는 게 조금 약간 이상하잖아요 어 그렇죠 좀 느낌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친구로 하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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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로 네 하고 있습니다 저의 큰 그림이었어요 좋습니다 네 어 동갑 내기이자 메인댄서 같은 소속사 또 어 채연씨가 일본어를 잘하시잖아요 네 네 권톤점이 참 많은데요 채연씨와 함께해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군요 어 또 환영인사가 또 왔습니다 8967님께서 이게 누구야 댄스 서바이벌 찢어놓은 또뱀 만네이드 아니야 라고 아 맞습니다 또 댄스 서바이벌 또 나갔죠 네 아 한숨 저도 한숨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또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어 다음 읽어주세요 아 제가요? 0411님께서 영희야 나른 섹시 카리스마 어디에 두고 왔니 요즘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아 또 귀여운 거 밀고 계신가요? 제가요? 아니요? 아닌 걸로 저는 완전 나른 섹시 카리스마인데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혜경님께서 두 분 깃털즈라는 조합명 알고 계신가요? 춤을 깃털즈랑 가볍게 쪄서 깃털즈라고 불리는데 혹시 두 분이 다른 조합명 만들어 본다면 깃털즈라는 또 이름이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 저 몰랐습니다 어 일단은 뭐 우리 둘의 다른 조합명이요? 네네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WM의 막둥이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심플하게 가시죠 네네 막둥이들 막둥이들 좋습니다 막둥이도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3134님께서 두 분 서로의 춤에 대한 특징과 칭찬 한마디씩 나눠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채연이의 유연함 유연하게 추는 걸 되게 멋있다 이렇게 저도 더 유연하게 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유토의 춤을 보면요 네네 그냥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정말 모든 춤을 다 추는 것 같고 네네 장르를 안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되게 뭔가 뭐랄까 천상계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 느낌인가요? 네 약간 어나더 레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아 올라가 올라가 잡아 잡아줘 지금 살짝 떴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솔로 가수로 선건쪽인 데뷔를 하셨는데 저도 무대를 봤거든요 네 어땠어요? 되게 노래 일단은 저는 노래부터 듣는 편이니까 노래가 되게 특이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안무를 보는데 뭔가 사실 그 노래에 되게 퍼플한 춤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뭔가 힘을 풀면서 하는 무대가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댄서로 수우파에도 또 출연을 하시고 활동을 하셨는데 무대가 많이 그리웠을 것 같은데 네 당연하죠 제가 1년 6개월 정도 이제 무대를 안 서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대가 더 그립고 막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해서 무대가 더 소중해지고 무대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서 무대를 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활동을 하면서 이 순간만큼은 기억할 것 같다 이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팬분들의 그 응원 소리를 듣고 정말 매 무대마다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이 아니라 그냥 모든 무대들이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활동을 바쁘게도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또 일이 뭐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요? 스테이션 제트 아 게스트로 나오기요? 아니요 DJ요 아 되게 뭔가요 지금 흙 들어왔어요 이거 잠깐만 잠깐만 뭐예요 이거 흙 들어왔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정신 더 차릴게요 자 이제 스테이션 제트에서는 또 솔로 데뷔 후에 처음이라 또 솔로 앨범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탈뜰곡 듣고 올 텐데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독성 있는 베이스로 여러분들의 귀를 사로잡은 팝 장르의 곡인데요 고성에 갇힌 뱀파이어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느끼는 짜릿한 전율을 컨셉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오우 좋습니다 그리고 다람쥐 유토님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혹 깃털 채연님과 댄심머신 이유 기자님 두 분의 허실러시 댄스 챌린지를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채연씨가 챌린지 부분 댄스를 또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노래 나갈 동안에 또 촬영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는 어떨까요? 아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포인트 레슨을 아 이거죠? 이거 하고 하고 돌리고 한 번 돌리고 머리 머리가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좋습니다 자 이 노래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이찌현의 허실러시 네 이찌현의 허실러시 듣고 왔습니다 또 오픈 스튜디오도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문자도 많이 왔는데요 2914님께서 우리 유 기자님의 자리를 노리는 채부 기자님 들면 너무 귀여워요 전시 차리겠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정지광님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오 정말 그렇습니다 채연씨에게 궁금한 점 두 분 이거 해주세요 요전도 좋습니다 문자 샷8910 단문호시봉 전문 100원 콩우 무료입니다 사연 기다리면서 솔로 앨범 이야기랑 활동 후기를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번 앨범 컨셉이 러블리 뱀파이어 MZ 뱀파이어었잖아요 네네 첸파이어를 알아보는 밸런스 게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수백 년간 잠을 자다가 깨어난 첸파이어 첫 끼를 먹는다면 건드레밥 아니면 고구마 말레이 오 뭔가요 저는 건드레밥이요 좋습니다 오 오 무섭네요 일단은 얘기는 또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 두 번째 호시러시 뮤비에서 TV로 인간의 모습을 보는 챔파이어가 오랫동안 본 인간의 모습은 월드컵 16강 한국정 아니면 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아 월드컵 16강 한국정 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달이 뜬 밤 챔파이어가 푸른 달빛 아래 춤을 추자고 연락을 한다면 원트 리더 효진초이 씨 아니면 동생 채련 씨 원트 리더 효진초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치현 씨가 또 대답을 해주셨는데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건드레밥을 또 고르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같은 탄수화물이긴 한데 곤드레밥이 조금 더 영양가가 있지 않나 고구마 말랭이는 조금 당이 좀 높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곤드레밥이 조금 더 영양가가 있는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추가된 음식이 또 있을까요? 더덕구이요 그건 뭔가요? 더덕구이? 더덕구이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그 양념에 잘 발려진 그 더덕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일단 더덕이 먼저 몰라요 아 그 약간 나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도라재 같은 네 몰라요? 네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진초이 씨를 선택을 했는데 오 왠가요? 일단은 원트는 일단 새벽 연습에 조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달이 뜬 밤이라고 해서 저는 효진초이 언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채령이는 아마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네 채연씨가 또 인맥이 또 넓잖아요 이번 활동을 하면서 힘이 됐던 주변 사람들 뭐 있을까요? 응원 한마디라든지 아무래도 근데 이번에 활동 같이 했던 이제 슬기 언니나 그리고 은비 언니 그리고 유리 이렇게 좀 많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 뭐지? 네 방송사고 아닙니다 자 게스트분이 지금 생각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천천히 편안한 방법으로 함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해주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네 특히 채령이가 매번 모니터링을 잘해줘가지고 언니 자신감 있게 하라고 앞으로 할 무대가 많고 하니까 이제 시작이고 하니 자신감 있게 밝게 하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오 좋습니다 또 가족한데도 조언을 듣는 건 되게 부럽습니다 또 질문들이 왔는데요 츄츄님께서 슈퍼 선배인 채채 유 기자님이 비앤비셔스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때가 마지막으로 봤나요? 제가 지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연습을 하다가 새벽 한두시였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맞아요 그때 또 봤는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넌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원래 잘 치잖아 이러면서 자신감을 좀 많이 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넌 잘해 그냥 아 감사합니다 근데 모든 주변 사람들이 댄스 선생님도 그렇고 넌 잘해 넌 잘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이 너 잘해 잘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진짜 고마웠어요 근데 새벽 그때 1시 2시에 또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갑자기 또 만나서 얘기를 한 게 되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즈덤님께서 두 분 다 춤에 일가견 있으신데 서로의 춤에서 이 부분은 가장 배우고 싶다 뺏어오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또 최근에 연습 중이거나 해보고 싶은 안무곡이 있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 뭐 뺏어오고 싶은 점 배우고 싶은 점 아까 저는 유연함 유연하게 추는 걸 또 배우고 싶기도 하고 최근에 연습 중인 건 없습니다 했던 건 있는데 네 저는 네네 저는 그 유토 씨의 네 저요? 네 그 강약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네 깔끔함을 좀 배우고 싶어요 저는 약간 좀 더럽 아 더럽다고 하면 안 되지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유연하게 잘하고 싶어요 아 뭔지 알죠 또 춤추는 사람들 이렇게 되게 막 스탑 스탑 이걸로도 되게 소통이 잘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솔로 앨범을 내고 혼자 무대를 했는데 또 그룹에서 메인덴서를 함께 안무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게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 부담이 더 많이 되고 어 이제 그 뭔가 그룹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울타리가 있는 느낌 그렇죠 보호받는 그 와중에 이제 센터로 나가서 이제 춤을 추는 느낌이라면 아 뭔가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이제 혼자 이제 헤쳐나가는 느낌이랄까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저는 혼자 이렇게 활동하면서 무대를 서보진 않았지만 혼자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항상 같이 있고 했는데 또 혼자 있으니까 그치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671금님께서 창친 채연이와 유토 서로만 아는 TMI 있나요? 있나요? 어? 서로만 아는 TMI요? 네네 아 저 처음 들어왔을 때 네네 유토가 그 주변 연습생 분들한테 자기 친구 들어온다고 네네네 막 신나게 얘기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 맞아요 그런 TMI가 또 있죠 네 또 어 같은 회사에서 연습을 하다가 또 제가 먼저 여기 WM에 와서 또 채연이도 또 WM에 온다고 하니까 되게 뭔가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연습생들한테 자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921금님께서 두 분 존댓말 너무 어색하신 것 같은데요 아짜타임 30초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 그럴까? 네 어 밥 먹었어? 나? 아 나 밥 안 먹었어 안 먹었다고? 먹었어 먹었어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나? 나 뭐 먹었지? 나 먹었어 먹긴 먹었어 넌 뭐 먹었어? 나는 오늘 크림 떡볶이 해먹었어 아 진짜? 나 감장 계란밥 먹었다 감장 계란밥? 응 그 싸 만들어서? 아니 아니 그 밀키트 아 밀키트? 아 집에서? 응 아 집에서 요리해? 아니 전자레인지 아 아니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반말했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아닌가요? 아니야 아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또 채연씨 솔로 앨범에서 또 한 곡 또 들을 시간이 왔는데요 어 데니라는 노래입니다 데니가 또 누구죠? 채연씨인가요? 네 제 데니라는 곡은요 롱디커플을 비유한 곡인데요 여기서 데니는 저와의 팬분들 오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스토리를 따뜻하고 로맨틱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네 이 곡 첫 가사가요 데니 유 히어링 더 레디오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마침 라디오 하는 중이니까 이 부분 직접 불러주시면 저희 피디님이 바로 노래로 이어드린다고 하니까 또 가능하실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데니 유 히어링 더 레디오 데니 유 히어링 더 레디오 이채연이 데니 듣고 왔습니다 또 실시간 문자가 또 왔는데요 2624님께서 데니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더 좋네요 라고 어 그러니까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음악을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좋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염혜원님 채연양 목소리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노래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그 파트를 불러주셨는데 기계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진짜 똑같았어요 네 놀랐습니다 네 0856님께서 채연님 앨범 전곡 다 좋아요 유 히어링 허시러시는 진짜 들을수록 중독되고 데니는 기분 좋아지고 아쿠아마린 청년천량 세임퍼티포런트는 감각적인 리듬이라 돌아가며 최애곡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최애곡이 바뀐다는 말은 진짜 전곡이 다 좋아서 그런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0819님 데니 노래 너무 좋아요 오전 11시경에 듣고 싶은 노래네요 맑고 투명한 느낌 좋습니다 스테이션젯 유의 나이트플라이드 솔로 가수 이채연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춤으로 통하는 만큼 춤 요청이 진짜 많이 왔는데요 저랑 같이 하나씩 소개하면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댄싱 다람쌤님께서 유 기자님과 채연님 두 사람의 함께 쳤던 댄스 영상 엔시티 드림의 세러데이 드립 보고 싶어요 그리고 상추 김님도 세러데이 드림 함께 쳐주시면 3만 8만 번 돌려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어 이거 기억나세요 안무? 기억나나요? 어허허 70%? 어 70% 저도 한 그 정도 되거든요 약간 긴가민가 하는데 혹시 이거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 아 드릴네요 아 드릴네요 나 기억이 안 나 지금요 어 이거 왔어 어 드릴수 아 또 이렇게 갑자기 쳤는데 많이 틀렸어요 저도 어떠셨어요? 저 눈치껏 옆에 보고 따라했어요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쳤는데 이 안무를 유메키가 유메키도 친구인데 유메키가 짰는데 너무 안무가 좋습니다 자 다음 동글웅니님께서 채연님 솔로 데뷔 축하드리고 활동 건강하게 맞아서 다행이에요 호실러시 푹 빠져서 지금도 출근 첫 곡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 이즈리스닝에 키치하면서도 몽환적인 노래 저도 모르게 어깨춤이 나와요 아쿠아마린도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후렴 부분에 프리스타일 안무 살짝 보여주신다면 라고 하셨는데 어 프리스타일 가능하실까요? 어 이거 저는 이거 유기장님이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지금 하나요? 안무 써도 돼요? 안무 써도 돼요? 아 써도 되죠 근데 약간 이런 음악이 흐름에 완전 약간 풀고 약간 쓱싹 멈추듯이 약간 그렇게 하는 그림이 되게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네 어 2452님께서 얄미운 사람에게 아유 저걸 하면서 손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돌아봤어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춤으로 연결할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가능할까요? 아유 저걸 하면 뒤돌아봤어요 네 뒤돌아봤어요 뭐를 또 날리신 건가요? 네 이렇게 하고 아 손톱에 아 손톱에 머물뒀다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해본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어? 어? 에이 에이 이렇게 완전 춤으로 힙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도 왔는데요 3990님께서 얼마 전에 공개돼서 퓨즈들 난리 났던 이후에 안티플레저의 커버댄스 제발 한 번만 더 보여줘요 깃털 좌랑 같이 해주면 소음 없을 듯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또 이게 티저가 나왔는데 아직 또 반성이 안 됐습니다 어허 진짜요? 맞습니다 이거 아 음원은 없어서 직접 부르면서 또 하라고 이게 또 아 또 이거 해야 되나요? 자 하겠습니다 어허 진짜요? 또 이렇게 아 좋습니다 아 원래 춤은 또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이렇게 대충대충 하니까 약간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저희에게 노래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함께 무대 아 무대라기보다는 뭐 노래죠 네 네 무대라고 하면 약간 좀 약간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노래방이죠 노래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곡이죠? 어 저희는 비어네이포 선배님들의 이게 무슨 일이야를 한번 감히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게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약간 프리로 진짜 정말 오늘 즉석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채연씨가 먼저 라이브 속으로 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방금 말했듯이 약간 조금 프리하게 하는 거라서 어 많은 기대를 하시지 마시고요 또 오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은 또 함께 즐겨주시고 오 즐길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또 화면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또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채연씨 준비 되셨을까요? 아 네 네 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채연과 유가 함께 부르는 이게 무슨 일이야 입니다 렛츠고 또 정말 프리한 또 노래방이 끝났습니다 자, 오픈 스튜디오 분들도 같이 즐기셨나요? 네 좋습니다 화면에 계신 분도 같이 즐기셨나요?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야? 또 불러봤는데요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6454님께서 만낭이들 무대라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0819님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유토와 채연 듀엣이 현실이 되다 아, 그러게요 2841님께서 혹시 저 또뱀 회식에 낀 건가요? 만내들의 재롱타임에 낀 느낌 9210님, 두 분 연습생 때 비어네이퍼 선배님 노래 한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아,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근데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발라드 곡이었는데 진짜 엄청 좋은 곡이 있었어요 아, 근데 아,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네, 하지만 했던 적은 저는 있습니다 있나요? 저요? 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6591님께서 11년째 WM 아티스트들 좋아하는 할머니는 너무 기뻐요 똥강아지들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6963님 캬 WM 연말 송년회 4차 온 것 같아요 크크크크크 치유한다 7091님께서 랩퍼 첸 보컬 유, 너무 귀엽고 멋있다 오늘부터 유닛 데뷔 소지합니다 오, 오 아니, 왜 이렇게 됐죠? 분명히 아까는 제가 보컬이고 래퍼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네, 네 반대가 되었네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채연씨 아쿠아마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쿠아마린 레츠고!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또 문자가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은비님께서 유 기자님이 좋아하는 감탄사인 스컬! 유 기자님과 채부 기자님이 스컬을 충동작으로 표현해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그냥 스컬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저도 스컬? 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스컬? 약간, 네, 이런 것 같아요 약간 힙하게 좋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네, 7091님 두 분 혹시 풋댕글스 한 통 그 자리에서 다 드실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 이것도 채령씨가 또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사실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과자를 잘 안 먹어서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먹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옆에 물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채령씨도 진짜 그렇게 많이 드시나요? 아, 그 짜고 그래서 아마 입술이 막 퉁퉁 붓고 그래서 다는 못 먹는다고 했어요 네, 671님께서 심야에 듣는 이채연이 목소리 너무 좋네요 굿나잇 인사해주면 채연이 꿈꿀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하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굿나잇 여러분 지금 너무 좋았죠? 이따가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스테이션 세트 유의 나이트 플라이트 이채연씨와 솔로 앨범 얘기, 춤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유토씨도 보고 네, 유토씨 아, 유씨도 보고 네, 제가 좋아하는 이 심야 시간에 이렇게 라디오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로 이렇게 팬분들도 너무 추우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제... 제... 네 네 네 어, 뭔가요? 뭔가요? 궁금해요 아, 제가 지금... 아니에요 아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뭔가가 또 있는... 있는가요? 있나요? 네, 아니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네 말하지 않을게요 하... 이거 큰일 났어요 오늘 팬분들도 그렇고 저도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네 저도 오늘 채연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이니까 오늘 끝곡으로는 채연씨의 미니 앨범의 마지막 트랙 Same But Different 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한마디 하면은 네 또 다시 굿나잇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가겠습니다 목적지 굿나라로 도착했습니다 굿나잇 와아우~~ 장화진 것 같다 네 반짝이는 눈동자 가속히 당긴 별이 좀 부족해 지금 난 same Same, Sa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